김철진 씨? 위증이라니! 말이 되는 소리 해!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으로 모면할래? 너 이렇게 사람 피맛일 거면 차라리 말해! 다 말해! 내가 바본 줄 알아?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지?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 맞지? 엄마 어딨어? 반영수 살인자로 만들었어? 누가 시킨 겁니까? 누가 시킨 거냐고 묻잖아! 내 아내인가? 마지막 웃는 날까지 누나가... 누나가 아빠 죽였어?